두 분은 배우 정보훈이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이야기라 작품을 보시면 두 분이 바라보는 작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두 분이 같이 상세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왼쪽부터 그 다음 중앙도 살짝 봐주시고요 제자리는 살짝 아래서 찍으시기 때문에 손을 준비해서 올라오셨으면 또 플래시 슬랩을 주기 열심히 있거든요 정우석씨가 하트를 선포하고 싶기 때문에 지현미씨에게는 하트를 리퀘스트 가서 도전창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하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